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대군 할로윈 위크 포토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로윈 커스텀 사진을 찍고 보내시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이 커서라기보다는 할로윈을 축하하는 의미로 커스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머리띠를 하기 위해서 호박을 붙였습니다. 가면을 만들기 위해서 강경 젓갈에서 받은 거퍼질을 오려서 눈을 만들고 입을 붙였습니다. 연관이와 같이 가면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할로윈을 기념하는 호박도 샀습니다. 호박이 꽤 무거웠습니다. 호박을 썰기 위한 할로윈 칼도 구입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머리띠를 호박 머리띠도 했습니다. 황금 가운을 둘러고 호박을 썰 것입니다. 연관이가 호박에 얼른 칼로 열심히 호박을 썰고 있습니다. 가운 뒤에 결을 붙여서 황금 갑옷을 빛냈습니다. 즐거운 할로윈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